그룹 엠스터맥스가 후속곡 눈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입니다. 후속곡 눈물은 엠스터맥스의 트레이드마크인 애절한 발라드가 아닌 미디엄 템포의 좀 더 밝은 분위기의 노래인데요. 전기 5집 타이틀곡 가스마그만의 활동 당시 북극풍 정장을 입고 진지한 모습을 선보였던 엠스터맥스. 후속곡 분위기에 맞춰 여름을 모티브로 새로운 모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엠스터맥스는 오늘 케이블 채널 공개 방송을 통해 후속곡 눈물의 첫 선을 보입니다.